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부지에 첫 아파트 건설 계획이 승인났습니다. 최대 35층짜리,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행정구역상 안동시에 속합니다. 추가로 아파트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고 2단계 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신도시 안동 쪽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구역 첫 아파트 건설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특별 설계 공모를 통해 분양돼 관심을 모았던 대우, 중흥건설 공동시행 아파트입니다. 최대 층수는 35층, 세대수는 2,14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접 부지인 제1풍경채 아파트도 3,4월쯤에는 건설 계획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두 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세대수는 3,258세대, 경북도청 신도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착공과 분양 시기는 다소 늦어져 8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학교가 27년 3월에 개개가 되다 보니 공사 기간이 41개월 정도 됩니다. 역계산으로 해보면 8월로 건설 계획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도청 신도시 안동 권역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 권역이 많은 2단계 개발 계획 변경이 상반기 중에는 최종 승인될 예정이어서 조성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개발 계획 전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정도 되면 개발 계획 전체가 승인이 나면 한 2025년도 하반기에는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도시 2단계 개발은 이미 끝나야 합니다. 늦어진 만큼 2단계 개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